수업 공부를 하면서 관장님과 같이 협력을 해서 국제대회라든지 한국에서 열리는 여러 대회에다가 같이 선수들을 보내는 그런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몽골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패션이 좋고 몸도 좋고 몽골에 있을 때는 파워로젝팅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부터 파쉬림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대단하신 분이네. 한국 파쉬림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거 안 해봤는데. 한국 파쉬림 선수분들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많은 대회에서 한국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되게 좋은 말씀 주셨구나. 간단하게 자기 성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국에는 몽골 방송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만나보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러 온 뉴스를 이제 취재를 하러 왔는데 너무 영광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몽골인들에게 한번 언젠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dalgov inpututo 마찬оль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etc. 온골 팔씨름 역사에다가 큰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분들에게 이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몽골 방송에서 찾아오셔서 좀 당황했지만 몽골인 특유의 힘과 팔씨름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도움드릴 테니 세계대회에서 만나 멋진 승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몽골 친구들 재미있고 즐거운 팔씨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